오준성의 서브로 첫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선제는 오준성이었는데 파악을 잘하고 있네요 아 여기서 걸립니다 양선수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이제 점점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준성 한곳을 찔렀습니다 1대2 장한재 버텼고요 찰스볼 버티고 있는 오준성 오준성 힘을 한번 그런 의지가 더 강한데요 그게 부담으로 나타날지 집중력으로 나타날지 오 장한재 감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병아주고 있고요 결국 범실 4대3 1포인트 장한재 계속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백핸드 탑스피 한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3대5 2포인트 뒤져있는 오준성입니다 아 그렇죠 이 순간 좀 더 자 포인트 쪽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두 선수의 관건인 것 같아요 아 아직도요 오준성 역습 그 선수가 엄청나잇 자 오준성 분위기 완전히 탁 이 분위기를 찾아와 놓고 있습니다 장한재 이번 랜디에서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오준성의 범시에 동점이 됐습니다 아 장한재 오준성은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오준성도 마찬가지구요 준비 잘한 것 같습니다 8대8 동점 아 아 아 아 오준성 2점을 만들 이 대결은 앞으로도 많이 볼 대결인데 그렇습니다 자 오준성 다시 역점 정갈한 모습의 오준성입니다 찬스 볼 장한재도 놓치는 와 아 아 역시 게임 포인트 오준성 10대 11 아 장한재 나가고 말았 버튼이 점점 성장하면서 더 강해지고 날카로워질 겁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야 또 랠리였어요 지금 장한재 선수가 범치는 했네 네 이번엔 오진성 1대1 와아 굉장히 좋았고요 1대2 포인트 쿨링 나갑니다 장한재 서브 득점 4대1 앞서 있습니다 아아 4점 뒤져 있습니다 4점 뒤져 있습니다 나갔어요 장한재 선수도 이기고 있을 때 또 심리적 부담감 없으려면 범치를 줄여야 됩니다 아 나갔어요 오진성의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한재가 맘껏 휘둘러 버립니다 감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두번째 게임 그러나 야식 포인트 좀 남아있어요 아 서브 득점 더 좋은 점은 본인꺼 안 보여주고 좁혀가면 굉장히 좋고요 오우 장한재가 맞받아칩니다 많잖아요 스스로상으로 그렇습니다 크게 보이죠 코스나 작전이 장한재가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고 세번째 게임을 가든지 가야되는데 자 이번에는 리시브 돌려놨던 오준성이었습니다 4대10 오준성 한점 더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한재의 서브 아 오준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좀 쏴야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범실이 나옵니다 장한재의 오준성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teen 네 서브 득점 오준성 또아 confident 0대2 자 이제 포인트 플립 오준성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 네트가 났네요 자 오준성 매치 좀 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자 저희가의 한 포인트 만에 뒀었던 오준성 그리고 쫓아 가야 되는 장한재 장한재 서브 이어집니다 야 그렇죠 예 어준성 2대5 자 맥캔드 대결 Oh yeah 처리했습니다 5대3 안 와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좋죠 자 이번 랠리에서 4대6 장한세 공격 받아내고 있는 오준석 아직도 랠리입니다 강타 맞받아 칩니다 여기서는 장한제 장한제 서버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입니다 그걸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장한제 좋은 리시브 7대6 여기서 9대6이 되느냐 8대7이 되느냐인데요 6대9 나갑니다 2번째 매치 승부처에 와 있습니다 나갑니다 1점 차 4대7이 되느냐 5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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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내고 있는 오준성 야 벗어납니다 지금 빠른 박자 좋았습니다 저를 랠리 할때마다 주세혁 감독 표정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엔 걸립니다 11홀 수준 높은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나갔어요 장한재 다시 배치 포인트 와 오준성 과감하게 하네요 12홀 12 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푸시 와 다시 13 대 12 장한재 걸립니다 와 이거는 13 대 13 와 다시 점이면 장한재가 승리할 수 있고 오준성은 다시 동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듀스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와 다시 동점 보니까 플레이들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솔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오준성 매치 포인트 음 어떨지 궁금하네요 14 대 15 와 틀립니다 다시 동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대 15 와 틀립니다 와 아 제가 몰려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오준성 와 오준성 이업 오준성 은 수